아, 내 점화기이지. 2번, 2번 파티 진짜 완벽하다, 완벽해, 시너지. 빌 잘 뜨겠다, 너. 나? 응. 나 천멸 딸인데. 나 천멸 딸인데. 당신의 손이 문제가 아닐까? 필터의 문제 아닐까? 아, 소서리스가 문제다? 문제 없는 캐릭터가 있나요, 로아에? 손 없냐. 손 없냐. 손 없냐. 소서가 문제면 로아에 문제 없는 캐릭터가 어디있냐고. 소서가 문제다. 문사 울어요. 아, 리퍼도 문제 있어. 저 1타 티 그 첨부되나요? 1타 티요? 저 2타 티. 아! 어, 베스트 패스 얘가 맞아줬다. 굿. 흥음. ους음. 으음. 아 3급사를 못 피하고 이거네. 파륵? 파륵? 예, 파륵이에요, 파륵. 중론이면 단단한거 하다가 호붕이 호붕이 해서 좋다 윌블라는 힐을 쓰는건가? 아니 뭐야 뭐야 믹서기 오는 어디가냐 안당하지 다행히 안차겠다 아스페가 알았어요 어? 여기 크레이가 안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스페 쓰시는거 맞아 이거? 후렴다독 친구님 뭐라 한마디 해줘요 왜 이렇게 피가 많자 빨강 생각 안해러 갈게요 빨아 빨아 빨강이 아래간다 아우 엑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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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이 열두시에요 죄송 죄송 믹서기의 갈림 누구 누구 죽었죠? 나 죽었을거에요 나 죽었을거에요 시너지 몰아줬더니 죽어버렸어요 몇번임 몇번임 33333 내가 두개 먹을게 내가 두개 먹을게 아 안돼 올먹해야할거 같은데 무력이 될거 오 올먹했네 되찐 않냐 이거? 안될수도있어 무력 부려갖고 안될수도있어 무력 부려갖고 아니야 뭐야 무력 어떤거지?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이런게 이게 시리얼이다 이게 시리얼이다 너라 터지고 기사야 그럼 이제 2패는 절망편으로 가죠 2단계에 쓰덕? 방금 봤냐? 폴라가 강성기 썼는데 그 버스가 잡고 잡아버렸어 각성기도 안되나? 피면인데 위로 올라가는데 그럼 기본상도 잡히는데 아 근데 발탄 그거는 다 잡히긴 하는데 어 뭐야 뭐야 마우스 왜 안먹어 이거 로아 버그 진짜 이거 해결법이 폐창을 껐다 켜래 그러면 된대 폐창? 어 진짜 거지 같지 않아? 폐창 폐창 어 폐창 버그가 버그 중에 마우스 안먹는 버그 있어 그래서 그래서 마우스 산 사람들은 꽤 있대 폐창 마우스 고장인가 하고 폐창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 파괴 돼 여기로 가야겠다 아.. 방기 애매하네 이거 여기 박아.. 이렇게 해야지 게임 다 왔네 이럴 거 같았어 이거 진짜 지옥이다 지옥 아 그 위에 깨졌네 왔다.. 어? 홀라가 왔어 이제 홀라 저거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일단 화면에 그걸 해야 돼 그.. 이제 심포니아처럼 음.. 그죠? 이제 여기? 알싸 이거 하나 먹어요 ㅋㅋ 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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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웃지마 아픈걸 나도 포토존 나도 포토존 오오 으 아 으 그러면 으와 으앙 으와 오쒸 마치 나다 오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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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집모드 제맛이 때문네 심장 깜짝 놀랐네 trails 어로지 오로지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5일째 따라가는 거 아니었어? 아무도 없던데. 제 집 간다. 역시. 버그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안먹어. 정신구나. 훌리 이제 카운터 2개죠? 네. 이제 혼자서 터치겠다. 아 그 새로 생긴거야? 근데 진짜 홀라가 많이 좋아지긴 했네. 카운터 하나 더 생긴건 진짜 획기적인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 쉽네. 근거 오냐. 아무것도 안돋네. 근거 오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